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이 육군 전력을 줄이는 대신 해상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안보 전략을 급선회했습니다. 이미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2031년까지 항공모함을 2척에서 5척, 전략핵잠수함을 6척에서 10척으로 증가시킬 예정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뚱함이라는 항공모함을 운영 중이며 올해 내에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남을 중국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작년에 배수량 2만티급의 초대형 이지스함 건조계획을 발표하며 해상방위력 강화에 한층 더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지스함은 해상전은 물론이고 핵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격추, 지상목표물타격 등 6회공 전천후 전투능력을 갖춰 전항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평가됩니다. 마이치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2028년까지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새로 취역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작년에 일본 재무성은 예산 5조 원을 정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전력은 현재 8척에서 10척으로 증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이런 계획들을 무력화시킬 더 큰 한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마저 포기했던 일을 최근 한국이 우리 버전으로 설계하겠다고 나서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미친 화력을 자랑하는 함정이 조만간 한국에서 등장할 거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해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 불리는 합동화력함이 다름 아닌 한국에서 직접 설계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과거 미국도 포기했던 일을 한국에서 손때기 시작하면서 이 소식을 들은 미국에서조차 크게 놀라며 상황을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합동화력함 세척을 확보한다는 구상으로 해군은 올해 안에 개념 설계를 마무리의 함정의 규모와 형태, 미사일, 탑재량 등 ROC 즉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내년 국방중기계획에 합동화력함 기본 설계와 건조 사업을 올려 5년 안에 유의미한 결과를 낼 거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런 합동화력함에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가세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동부가 최강히 바다의 창과 방패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은 이 같은 큰 그림을 갖고 최근 합동화력함용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사청은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함대지 탄도미사일여 개발하는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하고 2036년 전력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6,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사실 그동안 먼 바다에 떠 있는 군함에서 내륙 깊숙한 지역을 타격하는 작전은 주로 순항미사일을 이용해서 이뤄졌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습은 정확도가 높아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는 정밀타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적대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된 것도 내륙지역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존재가 결정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순항미사일의 한계가 두드러지면서 각국에서 다른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해군 역시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순항미사일의 경우 명중률이 높지만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며 지표면 가까이 비행하는 특성 때문에 속도가 음속에 미치지 못하면서 적 방공망에 포착돼 요격될 확률도 높습니다. 더구나 최근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만든 벙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토마호크를 비롯한 기존의 순항미사일은 관통력이 높지 않아 벙커를 무력화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앞으로 국내에서 새로 개발될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줄 엄청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강한데다 요격 회피기술을 전용하면 패트리어시나 S-300 지대공미사일도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한국이 만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단우시와 개념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무 탄도미사일와 SLBM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 탑재함정의 차이를 감안하면 위력은 더 우수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으로 개발될 합동화력함 역시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우리 해군의 전략적 억제력은 천조국 미국이 기겁할 정도로 막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동화력함은 함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하고 다니는 함선으로 일명 떠다니는 미사일기지로 함대지 미사일을 80발 이상 탑재해 적의 내륙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며 개전초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상의 아군 주요 군사시설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해 해상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합동화력함은 과거 1990년대에 미국이 취소했던 아스너십과 매우 유사한데 한국 버전은 100개 이상의 수직발사대를 보유할 예정으로 배수량 약 6천톤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즉 한 번에 미사일을 100개씩 퍼붓는 함정으로 미사일을 가득 싣고 다니면서 전시의 북한의 핵시설과 중요 시설들을 한 번에 타격해 모두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함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함선에 비해 각종 방어와 탐지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로는 지상의 미사일 기지보다 탐지가 어려운 만큼 우리에겐 아주 유용한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합동화력함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적이 이를 탐지하기 어려운 데다 이지스함과 같은 다른 호위함들과 함께 운용되기 때문에 방어력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향후 합동화력함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조선해안과 협상이 마무리되고 개념 설계가 진행되면 국방중기계획으로 전환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합동화력함은 오는 2030년까지 이에서 세척이 건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미친 화력을 자랑하는 합동화력함이 한국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도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합동화력함이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을 억제하고 압도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항상 한국의 해굴력 증강 상황을 엄청나게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습니다. 독도를 두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선 어쩌면 대한민국 해군의 공격력이 강화될까?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 언론들은 미사일을 대량 탑재한 통합화력함이 일본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스럽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적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지미사일을 탑재하는 합동화력함이 동부가 앞바다에 이에서 세척이나 돌아다닌다고 하니 일본과 중국에서 난리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다방면으로 해상력이 강화하고 있어 우리 해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더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달 10일엔 구형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배치삼 1번함인 최신의 전투함 충남함 진수식이 거행되는 등 대한민국 함정건조 능력의 우수성을 드러냈습니다. 해군의 첫 3600톤급 호위함인 충남함은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탐지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장비로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두 번째 3000T급 잠수함인 암무암도 900일에 가까운 인수평가를 마치고 해군에 인도됐는데요. 암무암은 앞으로 약 8개월간 전력화 과정을 거친 뒤 2024년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방사청이 1조 7,800억 원 규모의 소외함 사업 함정 기본 설계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기류의 탐색과 처리가 모두 가능한 스마트 함정을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심지어 최근엔 미 해군의 군함 조달 사업의 수장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해 군함 건조 능력을 확인할 정도로 우리 함정의 우수성이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제 화력의 끝판왕인 함대지 함정까지 우리 기술로 개발된다면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국내 함정 건조 능력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총통선거 이후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군용기 14대와 군함이 대만 주변을 비행하며 순찰을 하는 모습이 대만 국방부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14일 오후 1시부터 중국 제26 전투기와 드론 등 중국 군용기 14대가 대만 북부와 남서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가운데 구대는 대만의 옆 중앙선을 넘어 중국 군함과 협력해 합동 전투 준비 됐을 전찰까지. 이처럼 중국 군은 대만 앞바다에서 공군과 해군이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인들의 국방 전력을 모두 쏟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지난달 라이칭더 민진당 부주석을 차기 총통으로 선출했는데 중국은 5월 취임하는 라이칭더를 분리주의자라며 회담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전쟁 모의 연습을 벌이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왔는데요. 전투기는 물론 대만 코앞에서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군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푸젠성 해안에서 대한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간 항공기의 항로를 바꿔 사실상 군사경계선 역할을 했던 타이완 해역 중간선. 무력화에 나선 것입니다. 해안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순항미사일이 가상해적 군함을 향해 발사됩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 해군의 훈련은 대만 해업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진행된 것이라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압박은 공중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양안 사이 절충안이었던 기존의 민간 항공기 항로 대신 대만 해업 중간선에서 8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새로운 항로를 이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예 대만 해업 중간선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언할 정도입니다. 대만은 중국이 설정한 새 항로가 유사시 군용기 항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비공식 경계선인 대만 해업 중간선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항로 변경을 발표한 직후에도 중국 군용기가 대만 해업 중간선을 넘어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중국의 대만 대한 전방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도 중국 침공 대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무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서 대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의 빌미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해경에 쫓기던 중국 어선이 전복되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14일 중국 어선이 중국 푸젠성과 2에서 3km 떨어진 대만 진몬도 수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다 대만 해경이 들이닥치자 해경의 검사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치면서 배가 전복되었고 선원 4명이 모두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만 해경에 모두 구조됐으나 2명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건 즉시 중국은 춘제기간 양한 동포들의 감정을 해친 악성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만을 강하게 규탄 한다 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만 해안경비청은 일단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중국 어선이 조업 한계선을 위반했고 대만 해경의 검사 요구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이 사망한 만큼 노발대발 하고 있지만 사실 국제사회의 여론 은 차갑습니다. 그간 중국 어선들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 민폐를 끼쳐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어선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형성되었기 때문인데요. 대만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일은 작년 가을 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만 해경은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승선 인원 17명을 구금했습니다. 당시에도 대만 해경이 자신들을 발견하자 선원들이 승선을 거부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게 대만 해경 측 설명입니다. 이에 해경은 100T급 함정과 다른 선박을 동원해 중국 선박을 추격했는데 추격전은 약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선박과 대만 해경 선박 간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사상자가 없었지만 중국 선원 17명은 구금됐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그간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유감이지만 정상적인 법 집행 중 일어난 사고였다고 일축했는데요. 대만이 이렇게 중국 불법 어선을 강력 단속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대만의 금지 수역 또는 제한 수역에 들어와 높은 가격의 어류를 불법으로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만 어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연안 주민의 일상을 파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 8년 동안 9천 척의 중국 선박을 쫓아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어선들의 막장 행각으로 꼴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 차기도 남서쪽 130km 거리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설치해 놓은 범장망 어구가 발견됐는데 이 어구는 길이 250M 폭 70M로 초대형 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물코까지 촘촘해 발견 당시 치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획돼 있었습니다. 해경은 약 3시간에 걸친 인양 작업 끝에 어구 속에 살아있던 어행물 약 500km 해상에 그대로 방류했는데요. 해경은 그물에 설치된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 등을 확인한 결과 대형 경비함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중국 어선들이 허가 수역 안쪽 12km 해상에 들어와 이 범장망 어구를 불법 설치하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다하다 최근 중국 어선들은 이렇게 게릴라식 불법 조업까지 감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문제는 중국 어선들의 범장망입니다. 범장망은 예전부터 바다의 지뢰라 불릴 정도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어구입니다. 특히 철거하지 못하고 바다에 유실될 경우에는 바다에 지뢰밭이 설치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생태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 어선의 범장망 조업을 하지만 2022년 말 제주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범장망이 대규모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 남서쪽 150km 해상에서 대형 범장망을 발견했는데 범장망 틀만 100개로 역대 최대 규모라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200톤급 어선 10여 척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넘어 우리 해역에 몰래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 해경은 제주 서쪽 185km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범장망 60여 틀을 철거했는데요. 이 범장망 속에서 나온 어족 자원만 해도 무려 3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니 중국 불법 어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족 자원에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 못지않게 한국 어민들도 중국 어선들 때문에 조업 질서가 무너지고 수산자원 보호에 막대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해경의 특별 단속과 지속적 순찰로 중국 어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철주 야 애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14일 오후 중국 남부 푸젠성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침몰해 어민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던 당시 그 해역에는 중국 군함과 군용기가 모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당시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5대와 군함 4척이 대만 주변에서 탐지됐으며 그 중 군용기 2대는 대만의 옆 중간선 을 넘어 대만 방공식별구역 adig에 진입했다고 발표해 중국군은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기 나라 불법 어선을 보고도 방관한 것은 물론 대만 군함이 중국 어선을 추격하는 상황을 탐지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중국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만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춘제 연휴 기간에 양안 동포의 감정을 심각하게 해친 이런 악성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만을 강력히 규탄 한다. 중국은 두 나라 어민의 정상적인 조업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대만 민진당 당국은 각종 핑계로 본토 어선을 조사나포했고 난폭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본토 어민을 대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얼마나 주변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잘 아는 세계는 중국의 이런 발언에 대해 그러게 평소에 불법 조업을 막지라는 마음뿐 중국을 동정하게 되지는 않는데요. 중국은 대만만 압박할 게 아니라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 주변을 순찰하더라도 자국 어선의 위험에 처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춰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점점 거세지자 대만은 위협적인 전략을 마련 했습니다. 유사시 미사일을 통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산샤댐을 타격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산샤댐 붕괴 는 치명적이고 충분히 공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만은 중국의 약점이 되어버린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언론들은 대만군이 최대 사거리 1200km의 슝펑이 미사일 계량형인 슝성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순항미사일 슝성은 천수 이벤 총동시절 개발에 착수됐고 마인주 총동시절 양산되어 대만에 배치되기 시작한 대만의 자부심이자 최고 기밀 입니다. 대만 언론들은 특히 이 미사일이 유사시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 의 특정 목표뿐만 아니라 내륙인 후베이성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댐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산샤댐 공격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대만의 미사일이 중국의 방공 시스템을 뚫고 산샤댐을 정확히 명중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만은 미사일 발사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코앞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인데 더구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라며 쏘아대는 것도 공포스럽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완성도가 아직 부족하다면 그런 훈련 자체가 주는 공포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중국 코앞에서 대만군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대만 동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던 중 미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엄 미사일 2기 가운데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 직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만은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며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했을 뿐 자세한 원인은 함구했습니다.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대만판 사드 탱공 3미사일과 더불어 대만 섬 전체를 요새화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위한 방공망의 핵심 대공 무기로 꼽히는 무기였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심지어 대만군 관계자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폭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이 같은 일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운용하는 대만 군이 훈련이 부족한 것인지 기술력 이 부족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최근 대만 군의 기강 에 있는 심각한 수준이란 점입니다. 작년 여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 군은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신문 일면에 게재 하면서 미국과 대만 정부 내부의 초조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대만 국방부가 자체 워게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륙작전을 막아냈다고 자신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논조의 기사였기 때문에 안팎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은 현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라면 중국을 억제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대만의 군비가 늘고 신무기가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과 군대의 기강해의 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팩폭을 날렸습니다. 작년 여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국방부와 백악관은 하루 만에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며 바이든의 발언을 진화 하고 나섰습니다. 대만의 정규군은 양적으로도 무너 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27만여 명에서 현재 1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100만 병력을 보유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도 과거 2년에서 4개월로 줄었고 예비군은 1에서 2년에 한 번씩 5에서 7일간 소집돼 재교육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를 마친 데만 청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개월 기초훈련 중 한 일은 잡초 뽑기 타이어 옮기기 낙엽 쓸기였다. 사격수를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 수업은 무의미했다. 중국이 홍콩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입대하려고 했더니 병무 공무원은 시간 낭비 말고 살이나 찌우라고 핀잔을 줬다. 한 달간 4시간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어가며 살을 찌워 비만으로 국면제를 받은 사람도 있다. 대만 예비군들의 반응도 참담합니다. 훈련 내내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감상했다. 책 읽고 그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4개월 내에 마스터할 수 있는 전문기술은 없다. 대만 감사원과 국방부 내부 문건에도 예비군 훈련장은 시간이나 때우자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군내 관리 부실과 비리로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의 사기가 꺾인다. 고 우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 군인들은 스스로를 딸기 병사라고 부른다. 경제적 윤택함과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 작은 불평과 위기에도 쉽게 상처받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대만 딸기 세대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대만 군이 딸기 군이 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중국이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대만의 딸기 군인들은 기초훈련 4개월 뒤 바로 예비군이 됩니다. 이렇듯 외국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자 대만 육군사령부는 전 장병에게 총검술 심화 훈련을 받도록 지시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첨단 무기가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총검술이 웬 말이냐는 조롱이 이어진 겁니다. 더구나 대만의 전력도 세계 2위 국방대국 중국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2084억 달러로 세계 2위와 아시아 1위입니다. 그에 반해 대만은 13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중국 해군은 355척의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규모로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입니다. 게다가 대만에는 단 한 척도 없는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미국 러시아의 오하이오아이 icbm, 잠수한발사탄도미사일에다 장거리 전략폭격기까지 모두 갖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만 공군의 주력기는 f-16ab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j-20까지 실전 배치한 중국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심지어 중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도 높지 않습니다. 얼마 전 20세 이상 대만 국민 264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과 전쟁이 날 경우 싸우겠다거나 가족의 참전을 막지 않겠다고 한 응답은 40.9%에 그쳤고 49.1%는 싸우지 않겠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33만원짜리 세탁기를 횡령한 대만군 장군까지 나왔습니다. 대만 최전방인 진먼지방법원은 소속 부대의 세탁기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린디즈 전 육군 진먼 방어지휘부 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세탁기를 자택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자 린 전 참모장은 운전병을 시켜 같은 모델의 세탁기를 새로 사서 역내에 반입하도록 지시하고 지인에게 과거 날짜에 세탁기 보관 증명서의 작성을 부탁하는 등 증거 조작에 나서다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강이 해이해진 대만 군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 인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시스템을 2018년에 도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방어 시스템이 사정거리가 2400km, 스텔스 전투기 비롯해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모든 종류의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는 최고의 방공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S-400은 그때까지만 해도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가격도 4대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비쌌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말만 믿고 2018년 S-400의 초도분을 덥석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S-400의 실체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시리아 공습에서 미국은 시리아의 방공망을 뚫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자기들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이 대부분 방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은 전투기와 전함 등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 10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4세 곳의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리아가 서방이 발사한 71발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서방 측은 한 발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요? 이 논란을 예의주시했던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해 방공망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서방의 미사일 공격에 러시아의 S-400이 어이없이 뚫렸다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 보면 시리아의 방공망 일부가 뚫린 것은 사실로 여겨졌습니다. 시리아 공습 당시 이스라엘 F-35 전투기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기동하면서 시리아 연공을 들락날락했다는 것은 러시아 S-400의 방공 성능에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미 달러 400의 명성에는 흠집이 생겼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무기는 카탈로그상 재원과 실제 구동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 안 된 얘기일 수 있다 며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자랑 S-400의 처참한 성능은 들똥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400 방공 시스템은 하나 둘씩 파괴되어 갔습니다. 올해 5월 우크라이나 포병 때는 게르손에서 S-400 방공 시스템을 정찰용 드론으로 파악한 후 하이마스로 공격해 파괴했습니다. 또 7월에도 우크라이나군은 S-400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해도 S-400은 러시아 방산업계의 차기 기대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파괴됐다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이게 대체 우크라이나가 정찰용 드론과 하이마스를 통해 공격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러시아군의 방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러시아 S-400의 방공 능력은 카달로그에 나와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해 구매한 중국은 또 뭔지 S-400이 파괴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누구보다 중국의 속이 쓰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든 중국판 미사일 방어시스템 중국판 사드의 성능은 어떨까요? 그 소식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화웨이가 한국 반도체를 몰래 사용했다가 망신을 당해 화제입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최근 7나노 칩을 사용하는 등 삼성을 따라잡을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준이었고 그 한계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엄청나게 다급해졌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인데 화웨이는 한때 잘나가던 스마트폰 제조사였습니다. 2020년 2분기에 삼성전자 점유율을 따라잡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화웨이폰은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화웨이는 설립자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으로 중국 군부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있고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프로젝트를 독점 수주해 성장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 부회장의 가택연금이 해제됐을 때 중국 정부는 전 세계를 보내 국가 영웅 대접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9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소프트웨어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자국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들까지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반도체 차단을 했습니다. 중국의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수출 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화웨이와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입니다. 2022년 발효된 반도체 및 과학법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이전하고 인프라 확충에 29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과 관계 단절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퇴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오지 모뎀, 디램 등 기타 부품들을 외부로부터 조달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화웨이는 안드로이드 대신 자체 개발 하모니 아스를 사용하고 사지 모뎀으로 휴대폰을 출시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안드로이드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많고 시장 점유율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지로 제한되면서 속도에 민감한 중국인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화웨이는 2020년 2분기 삼성과 비슷한 20%대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1년 만에 4% 밑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 1억 9천만대에 달했지만 2021년엔 3,500만대로 급감했습니다. 중국도 반격을 준비해왔습니다. 화웨이가 이번에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 60%를 분석해보니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에 7나노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립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돼 미국은 크게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달 29일 메이트 60%를 출시하면서 어떤 프로세스가 쓰였는지 비밀에 붙였지만 테크인사이츠의 분석으로 부품이 점차 드러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해당 제품을 입수해 실험한 결과 통신속도가 애플의 최신 아이폰과 같은 수준이며 오지 휴대폰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반도체를 자체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죠. SMIC의 기린 9000S 칩이 최초로 사용됐는데 벤치마크에서 확인된 기린 9000S 사양은 퀄컴 스냅드래곤 888 수준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에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글로벌 최신 기술보다 2세대 뒤처져 있는 수준입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의 3에서 4나노 공정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웨이가 내놓은 7나노 칩은 DUV로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부터 미국의 제재로 EUV 노광 장비를 들여오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구형 장비에 속하는 DUV를 구매해왔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중국이 수입한 네덜란드 ASML의 DUV 노광 장비 규모는 작년보다 64% 증가한 25억 8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DUV 수입마저 막힐 가능성이 커지자 미리 사재기에 나선 것입니다. EUV 노광 장비 없이는 7나노급 반도체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데 SMIC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7나노 칩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V 빛은 범용으로 쓰이는 DUV 심자외선보다 파장이 1분의 14로 짧아 첨단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꼽힙니다. SMIC는 EUV로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을 DUV 장비로 2에서 4번 반복 진행해 미세 회로를 새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의 100배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올해 기린칩으로 복귀할 것이란 루머는 작년 11월에도 나왔었고 당시 화웨이는 이를 가짜뉴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MIC와 이미 7나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에 막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데 SMIC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은 지속 중가하고 있습니다. 198 화웨이는 역대 가장 강력한 메이트 모델이라 소개하면서도 AP와 모뎀 종류, 지원 통신 규격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린 9000S는 2년 전 메이트 40 시리즈에 탑재된 기린 9000의 개선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MIC가 7나노 공정 활용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기용 시스템 온칩 S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외신은 TSMC 7나노 공정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TSMC 기술을 베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회사로 이직한 TSMC 간부들이 기술 자료를 빼돌린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관련 간부 4명 중 3명은 대만계 인재로 채워져 있습니다. 화웨이는 항일전쟁 승전 78주년 기념일에 해당 제품을 온오프라인 공식 판매해 CCTV 등 중국 언론들은 항일전쟁 승전에 견줄 정도의 성과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에 내장된 반도체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선사한다며 4년여에 걸친 미국의 탄압 끝에 1만 개 이상의 부품을 국산화했고 자주 혁신의 잠재력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구시보도 미국의 극단적인 억압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미중기술 전쟁에서 중국이 결국 승리할 것임을 예고하는 쾌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의 대대적인 분위기 조성에 화웨이폰이 물티나게 팔렸고 오랜만에 소위 애국 소비가 불붙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행사도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작동 영상이 공개되자 조회수가 순식간에 2억 건을 돌파하는 등 중국인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판매 가격은 127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대부분의 사양이 1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신은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발표됐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치밀한 계산화에 나온 이벤트라는 분석입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를 총괄하는 중이고 그의 방중에 맞춰 기술자립에 성공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도 발끈하고 있습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많은 채찍을 갖고 있으며 필요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통제와 투자 규제, 관세 등이 그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칩을 생산한 SMIC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중국도 대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29일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한정 수량 판매를 시작했고 애플의 아이폰 15가 공개되는 12일을 겨냥해 이달 중순경 공개 행사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애널리스트는 올해 하반기 최대 600만 대 정도 팔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1년간 최소 1,200만 대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반도체 칩이 정상적으로 조달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화웨이는 현재 비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300억 달러 상당을 지원받아 중국 전역에 비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만들었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부품의 90% 이상을 국산화했다는 것인데 화웨이의 제품 스펙 자체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파워리더는 고성능 CPU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인텔 제품을 포장만 바꾼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는 과거에도 메이트 구제품의 허위 스펙을 기재한 바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 샘플을 소개하면서 캐논 DSLR로 찍은 결과물을 낸 적도 있습니다. P20 프로 등 고사양 제품의 성능을 거짓으로 끌어올린 사례도 있었고 P30은 방진방습 인증을 밟지 않고도 받았다는 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메이트 60% 또한 스펙을 숨기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HSMC는 막대한 투자금을 지원받고도 단 한 개의 반도체도 생산하지 못했었죠. 이런 와중에 화웨이가 신규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한국 반도체를 몰래 사용해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블룸버그는 화웨이 스마트폰을 분해한 결과를 대서 특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디램인 LPDDR5와 랜드플래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외신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테크인사이트는 SK하이닉스가 이번 화웨이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한 유일한 글로벌 공급업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2019년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도입된 이후 화웨이와 더는 거래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이번에 당사 메모리 반도체가 쓰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미 상무부에 신고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어떻게 메모리 칩을 조달했는지 불분명하다며 2020년까지 쌓아둔 비축분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업점이나 대리점 등의 유통 채널에서 비정상적인 형태로 공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가 미국 기업에 공급한 랜드플래시가 중국산 SSD 내부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비축분이 모두 동나면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7나노 파운드리는 어찌 만들어 사용한다 해도 디램이나 랜드 등에서는 한국 제품을 쓰지 않는다면 우수한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63개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스마트폰, 디램, 랜드플래시, OLED, 초박형 TV, 조선 등 6개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에 밀리며 4위로 내려앉은 지 3년 만에 다시 3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점유율 합계가 각각 70%와 52%에 달하는 디램과 랜드플래시 분야에서 1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OLED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합산 점유율이 80%에 달해 절대적인 우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메이트60 출시와 함께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국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온오프라인 모임 때 아이폰을 가져오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욱직임은 애플에게는 뼈아픈 상황입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가져가는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19%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일 신규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었죠. 갑자기 중국이 화웨이 성과를 끄집어낸 데에는 시진핑이 다급해진 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원로그룹으로부터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간언을 듣고 분노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로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을 포함한 중국의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진핑은 과거 3대가 남긴 문제가 모두 덮쳐왔다며 10년이나 노력했지만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 이게 내 탓인가라고 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제 문제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시주석의 체면을 고려해 9.1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2인자인 리창 총리를 보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2012년 집권 후 단 한 차례도 빠진 적 없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기로 한 것은 경제 및 정치적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진핑은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한국 반도체를 넘으려 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지속 높여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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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기술력을 지속 높여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길 바랍니다.